이리와! 그렇지! 뭘 하러 가야지! 이리와! 이리와 그렇지! 이리와! 아이고 잠깐! 이리와! 이리와! 태구 일로와! 태구 지금 낯설어! 이게 다 알록이야! 태구 일로와! 아이고! 아이고! 애교 시키키즈 애교수네 끝! 맛있다! 아 먹는다! 아 먹는다! 오구구! 맛있어! 내려가! itals 아 무서워! 아이도 착하네! 오오오 Ellyn! 아! 흐흐흥! 아빠! 아빠 종이 다 깨본다! Randy & 여러분 링정ลoon님 안녕하세요 왜..왜..왜..왜...왜..왜...왜..왜...왜..왜..왜...왜..왜..왜..왜 너무 아파 얘네 우선 여러분 너무 냄새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목욕탕 방문헌에 신고 들어가잖아 그거 좀 하자 먼저 샤워 좀 시키라 얘 한 마리 했어요 그렇지. 살 달라요. 야 인마. 저 이거 말이야. 일로 안 빨려. 누구야 얘? 예림이. 여기 아까분이 더러워 얘네. 똥 묻었잖아. 얘네 얌전한데 알록이 놀랬어. 배바닥이 엄청 더러워요. 배바닥 세트 들어가야 돼. 이제 들어간다. 야 가자. 첫째. 태국. 첫째. 오오오오. 이게 좋아하는 물이다.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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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. 나 보지 마. 나 보지 마. 나 보지 마. 자. 우리 막내. 막내 문이 처음이야. 알록이 나. 둘 셋. 둘 셋. 둘 셋. 둘 셋. 어때? 좋아. 싫어하는데? 아니 엔디 좋아해요. 봐봐요. 이거 제일 우위에요. 아하하하하하하. 이게 이렇게 입술. 같이 반신적한데. 어머 어머 어머. 야 너 들어오지 말래. 어머. 수영한다. 수영한다. 이렇게 애들 수영한다. 이거 물을 더 먹어. 오. 하하하하하. 근데 이게 몸에 있던 물이에요. 좋은가. 응 몸에 있던. 진짜. 대박. 몸에 쌓이고 쌓인거에요. 물놀아야 돼 물놀아야 돼 이렇게 시작된 물섬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얘네들 나중에 저수지 한번 데리고 갈 건데 안 따라올까 무서워 너무 좋아 그걸 떠나면 제가 24시간 방송해야죠 얘네 잃어버리면 이강수지 못들어와요 근데 저희들 왜 이렇게 못생겼어? 정면에서 봐봐 멈추지마 이거 봐 유정이 원래 못생겼어 얘 유정기야? 얘네들 이제 물 좀 옮겨줘야겠다 이쪽 물로 옮겨줄게요 물이 이제 헹금이래 저거 저기도 물 색깔이 변할까? 얘는 컵라면 대신해서 어머 얘 추운거 봐 나 발발 꺼내 양상추 베개야 돼 얘 좀 꺼내줘 대고? 대고는 이제 이거나가 좀 넣을게 너 왜 나가 실차 이제 따라 타라 한 번 헹궈줄게 한 마리씩 헹궈야돼 또 헹궈? 됐어 마지막으로 이거로 헹궈줘야지 진짜 너네도 힘들다 오메오메오메 멋있다 자 이리와 들고 마지막에 헹궈가자 형 아빠가 괜찮게 한다 몇 번을 헹궈 잘하네 이제 잘하네 이제 고생해 여러분 아빠 믿지? 가 가 가 빨리 와 이거 빨리 와 이거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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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응 차가운데? 응 알로그인가 봐 되게 하얘졌봐 얘 되게 하얘졌봐 얘 오케이 하얘졌봐 으아 또 나한테 웃는 것 봐 잊으려 다 하는 것 같다고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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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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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비켜줄래? 이리와 여기가 한 명 두 마리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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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태국 얘네도 올라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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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네 이리와 잠 잘하겠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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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넣어 허 안 넣어 이리와 안 넣어 아니 아빠가 나쁜 사람 같잖아 그러면 일로와 가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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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채 일로와 얼굴 착하네 똑똑해 네가 알도 잘 노는구나 리포 훨씬 urging 집부터 부수할게요 집부터 보수할게요 이거보다 머리가 컸다! 이건 우리 아기들 맘마. 뱃대로 보자 이랬는데. 아기 애기들 맘마! 아기 애기들 맘마! 자, 우리 아빠리! 자 마음마 여러분 고생한 우리 강지씨한테 오오오 쉐끼 쉐끼 오 몸이 좀 더 커진 것 같은데 뭐하는거야 왜 아 덜 섞였어 아 덜 섞였다고 자 너네도 마음마 먹어 뭐야 이제 우리 촌발 치즈천이 DR. 강지씨 오늘 고생했어요 고생한 우리 강세씨 유호바 해주세요 고생했어요 유호바 여러분 안녕 안녕 너네도 안녕 안녕